다이가오 오아이성강호 여러분께 거미집이라는 영화를 소개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10월 26일 거미집이라는 영화가 개봉을 합니다 영화를 사랑하시는 팬들이라면 이 영화를 만드는 영화 거미집을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요 이 영화를 보고 즐겁게 웃고 또 영화에 대한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10월 26일 개봉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10월 26일 거미집을 시작합니다 10월 26일 거미집을 시작합니다 10월 26일 거미집을 시작합니다